레이크 모티리얼즈와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크 모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가장 처음에 스펙에서 이전 상장 돼가지고 상장이 원래 비상장이었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고 우선은 얘들이 가장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라인이 뭐냐면 우선 가장 큰 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수혜주가 하나 중에 레이크 모티리얼즈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국내 유일 특히 세계 1위의 TMA 업체인데 TMA가 뭐냐면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이런 생산에 필수적인 화학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그리고 세계 1위 업체예요. 아무튼 또 추가적으로 현재 전고체 테마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또 얘들이 대상주로 꼽히고 있죠. 그만큼 지금 얘들이 신의 한수라고 정말 잘 들어서 이렇게까지 갔다가 하락장 맞았다가 다시 반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 사실상 얘들이 시가총액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매출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정말로 잘 나온 편이거든요. 보통 OPM이 지금 대충 한 20에서 25% 레벨을 왔다 갔다 합니다. 2차전지 업체 중에 사실상 지금 10%만 나와도 감지석진 기업이 많아요. 사실상 10%면 좀 호재일 경우가 많은데 5%도 안 나온 기업들 수두룩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매출에 대비했을 때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온 기업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24년에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 3만원 이상 잡아도 무난할 종목. 그런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지금 보세요. 이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수급이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 종목들은 작전 세력이 들어오기 힘든 종목이죠. 그만큼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이전에는 기관에 관심을 못 받아보니까 작전 세력들이 잘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나서부터 특히 투신, 연기금이 들어왔다. 이 두 개가 들어왔다는 건 뭘 뜻할까요? 이 두 개는 스윙 성격을 가진 기관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특히 또 사모펀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사모펀드는 또 극강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면에서도 그렇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삼성 SDI가 무음급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시킬 거라고 지금 계속 파일러 라인 가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전고체 배터리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일 빠르게 현재 세계에서 하는 애들이 도요타가 지금 가장 선도주자인데 걔들이 이제 1200km 이상 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삼성 SDI도 발빠르게 따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2차전지에 신호탄을 쏘을 건데 또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소재들이죠. 양극재라든가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한다? 만드는 기업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다. 이미 호재 다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우리는 손저가를 단기적으로 잡으면 딱 15,500원이에요. 여기가 121선이거든요. 여기만 안 뚫리면 계속 홀딩해도 됩니다. 혹은 조금만 더 길게 보실 분들은 13,000원 정도. 여기가 61선인데 사실상 121선은 무너질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62선이 무너진다는 거는 이 종목의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62선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절이 답이 아니에요. 절대. 주식은 손절보다 버티면서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내려올수록 더 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데 사실상 어려운...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린 정보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심화적으로 가면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위에 개인적인 게임번호 오픈해둘게요. 010-5929-7823 이쪽으로. 제가 무료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계속해서 갖고 계실 분들은 아마 정보가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모두 다 오픈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돼요. 간단히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딱 적어서 저에게 위에 있는 제 번호 있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셔서 아마 투자에 많이 도움되실 거고 오를 때, 오를 때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내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등등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다들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 정말로 단순해요.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티비, 선대인, 매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네이버 이런 거 좋다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량이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 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신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도 없는 재무재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모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